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요새 친문 진영의 지지자들, 일명 대깨문들을 가장 열받게 하고 있는 사람은 윤석열도 아니고 국민의힘도 아니고 바로 민주당 대표 송영길입니다. 현재 민주당 지지자들이 송영길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를 좀 살펴보면 어떻게 저런 사람이 뽑혔는지 모르겠다, 미쳤냐, 대선망하는 소리가 들린다, 진짜 노답이다, 송영길은 회색의 기회주의자일 뿐이다 라는 이런 강한 비판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문바들이 송영길을 왜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가 살펴보니 송영길은 청와대 출장소 탈피 선언을 한 것도 모자라가지고 요새 행보는 사실상 문 대통령을 저격, 뒤통수를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현재 송영길 대표의 이러한 행동은 정권의 힘이 빠지는 임기만 레임덕 그리고 성공한 정책이 별로 없는 정부하고 선을 그어가지고 정권 재창출을 하려는 전형적인 공식이지만은 이미 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을 넘어서서 종교가 되어버린 상황이라 송영길의 이러한 행보가 지지자들에게는 굉장히 거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관련 소식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송영길 대표가 어떤 행보를 보이고 있길래 문바들이 이렇게 부들부들 되는가 좀 살펴보면은 최근에 송영길 대표는 현 정부가 최저임금을 초기에 너무 급격하게 인사한 것이 잘못으로 드러났다면서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 성장은 잘못됐다라고 정면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이번 정권의 부동산 정책부터 현 정권의 정책들을 두루두루 깠는데요. 관련 소식을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송영길 대표는 최근에 서울하고 부산 청년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현 정부가 최저임금 관련해가지고 초기에 너무 급격하게 인사한 것이 잘못으로 드러났다라고 비판했고 자영업자가 이 때문에 큰 타격을 받아서 결과적으로 일자리가 없어지는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송영길은 소득주도 성장은 임금 인상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거비하고 교육비를 줄여서 실질적인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야 가능한 것이라면서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근료, 장려, 세제 등 일하는 사람에게 돈을 더 보태주는 방식이 바람직했을 것이라고 강조했고 청년들에게 현금을 주는 것보다 여러 인프라를 마련해줘야 한다면서 기회의 평등이 중요하다는 말에 동의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이와 같은 발언은 송영길이 했다라는 것을 알리지 않았다면은 야당에서 나온 얘기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동안 야당에서 현 정권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던 내용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리고 송영길 대표는 최저임금뿐만이 아니라 이번 정권의 부동산 정책 중에 하나인 공공임대주택 보급 등을 추진했던 현 정부의 행태도 비판을 쏟아내는데요. 송영길은 공공임대주택에 산다고 하면은 애들도 차별을 받고 여건이 나아지면은 여기를 떠나고 싶어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라면서 주거와 사교육비를 줄이면은 사실 최저임금을 인상하지 않더라도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가지고 소득주도 성장에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비판을 문 대통령이 듣고 있으면은 굉장히 얼굴이 화끈거릴 수밖에 없겠죠. 작년 말에 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에 충분히 우리 국민들이 거주하면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당시에 김현미하고 변창흠을 대동을 해서 임대주택 쇼를 하다가 국민들에게 엄청나게 핀찬을 받았는데 지금 민주당 당대표마저도 공공임대주택에 살라는 것을 부동산 정책이라고 내놓는 것이냐라는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으니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나면서도 민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판입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송영길은 부자들에게 세금을 때린다고 해도 나한테 이익이 오지 않는다. 그거는 정서적인 만족일 뿐이다라는 이런 비판을 쏟아내고 있고 부동산 세제의 대원칙이자 글로벌 스탠다드는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자는 것이라면서 실수요율을 가로막는 세제상의 문제들을 투기 소유를 자극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정교하게 검토해야 된다라는 이런 지적도 쏟아냈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현 정부 정책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기를 들면서 문 대통령 임기 말 당정청 간의 갈등은 고조될 것이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고 이와 비례해 가지고 문 대통령의 레임덕 역시도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당청 갈등은 전형적인 레임덕 시그널 중에 하나죠. 아무튼 뭐 송영길 대표가 이런 식으로 현 정권의 핵심 정책들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반기를 드는 것은 내년 대선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라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이라고 보는 게 중론입니다. 현재 송영길은 당대표에 취임한 지 한 달이 되지 않았지만은 청와대에 대해서 계속해서 비판을 꾸준히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고 송영길은 당대표 취임 이후에 당이 청와대 출장소로 불렸던 과거에서 탈피해 가지고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의지를 표명하는 가면은 이번 정권의 지지율을 박살내고 있는 부동산 정책의 전면 전환을 공헌을 하는 등 내년 대선을 책임지고 당대표로서 현 정부의 정책 노선에 차별화를 시도하는 이런 모습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송영길이 이러한 행보로 보이는 이유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지난 보궐선거와 같이 내년 대선에서 필패라는 절박감하고 위기감을 느끼기 때문이고 실제로 송영길 대표는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지금 대통령 선거를 치른다면은 우리 민주당이 다시 국민들의 신임을 받기는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리고 송영길의 이러한 행보는 이미 예고가 되기도 했었는데 송영길은 당대표 취임하기 전부터 이번 정권의 소득주도 성장은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일관되게 주장을 해왔고 앞서 지난 2018년에 당대표 선거에 출마했을 당시에도 송영길은 임금 인상에만 의존하는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라 지출 요인을 대폭 줄여가지고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구조로 가야 한다면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은 소득이 증가하면은 소비가 늘고 생산이 잘 되는 선순환이 된다라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내수 경제가 아니라 해외에 의존하는 만큼 선순환의 논리는 맞지 않다라고 비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송영길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 여당 내부에서도 그동안 송영길 대표는 민주당 정책통으로서 알게 모르게 이번 정권의 정책을 오랫동안 별로 하는데 대통령 임기 말 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정권 재창출에 빨간불이 들어오자 그동안 눌러왔던 불만이 폭발한 것이다 라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송영길은 공개적으로 현 정권의 정책을 비판하는 것을 넘어서 민주당 내의 조직도 정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송영길은 당대표 취임 이후에 규제 완화론자인 김진표 의원을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을 하는 등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 청와대와는 결이 다른 정책 노선을 천명하고 있는 상황이고 송영길 대표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 민주당 내 강성 친문 의원과 집값 상승이 제약적이었던 일부 수도권 의원을 중심으로 종부세 등 부동산 세제 완화 움직임에 강한 반발이 있는 상황이지만 송영길 대표는 내년 대선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 부동산 정책 전환이 필수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만큼 이번 정권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손을 보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무튼 뭐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는 터질 게 터졌다라는 반응인데 그동안 집권 세력의 당첨 갈등은 사실 공공연히 이야기 나왔지만은 원팀을 강조해왔었던 이번 정권이 여론을 의식해서 이를 눌러왔었는데 정권 연장이 불투명해지고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이 되니까 이제는 각자 도생을 택한 것으로 보이며 그동안 쉬쉬해왔던 갈등이 이제는 수면 위로 본격적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가지고 정책을 선회한다고 하는 것은 좀 많이 늦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또한 현재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강성 지지층들에게 상당히 휘둘리는 정당인데 그리고 문바들이 원하는 민주당의 모습은 일반 국민들이 원하는 민주당의 모습과는 좀 상당히 괴리감이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송영길 대표의 가장 큰 숙제는 강성 지지층하고 일반 국민들의 교집합을 찾는 것이고 과연 송 대표가 이 양쪽 진영을 어느 정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 조율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